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장애계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에 아섰습니다. 지난 18일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계 단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공직선거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정당, 후보를 뽑는 것은 참정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권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소를 가는 길은 멀기만 합니다. 어려운 단어로 채워진 선거 공보물로 인해 공약, 정책 등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는 상당수의 발달장애인분들이 쉽게 정보를 습득하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형태의 선거 공보물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그린 투표용지 도입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시각적 정보가 없는 투표용지로 인해 언어 이해가 원활하지 못한 당사자는 각 후보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자신이 투표하기 전까지 다양한 경로를 습득했던 다양한 정보 및 판단 기준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을 선호하는 후보에 기표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선거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라도 시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